이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선생님께서 자기 얘기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전화를 야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작가라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아니 그 작가가 해야 되지 않다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아 네 저는 뮤지컬 하는 박칼린 아아 칼린 선생님 박 감독님이 왜 저는 선생님 저 잠시만 좀 만나주세요 해서 작품 얘기를 하는 날 네 그 새 싱글 따끈하게 들고 오신 거예요 어머 네 나 안 그래도 활약 다시 하려고 이거 따끈한 거 구워왔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25년 만에 다시 싱글을 내는데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